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 등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파아웃 행사를 열고, 아이폰 14 시리즈와 애플워치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그리고 고급 모델인 6.1인치형 프로와 6.7인치형 프로 맥스가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 모델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달러 인상될 것이라는 업계 예상과 달리, 모두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